쟤의 미적만 하네 내 니마스턴 이거 얘 또 집에다 가네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르는 거야? 어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르는 거냐? 어 심씨 담아면 집에다 가는데 머리만 자르면은 통신 안되잖아 간방진간 내가 가져올 구원 앞에 넌 하찮은 먼지에 불과하다 여자여서 봐주는 거야 머리는? 넌 아이오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아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가 저를 들여다본 것처럼 저도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함대를 불러 우릴 공격하려 합니다 캐리어 이런 애들 나오나보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오의 동력원이 신성한 싸이오닉 매트릭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끝입니다 그가 황금함대를 이용해 우리의 계획을 막을 생각이라면 그대 말이 맞다 싸이오닉 매트릭스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그대가 칼라와 연결되었던 게 나름의 성과가 있어 하나 이젠 아몬닉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칼라로부터 자신을 끊어라 저의 모든 지식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로 가나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디더라 prop 그래 진작에 잘랐어야 되소 어 이걸 자르면 지 힘을 못 쓰나 보다 야 머리 자른 것 봐 무슨 뒤에가 츄러스 9개 있는 줄 알았네